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프레모베이나 반봉가오의 법을 루테옹을 다기인형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품도 하나님이 지르셨어요. 너프로 루카이 사마을 뚜이 띄어 다우이 프레모베다 성나인 가을랑 루카이 하여 바다에 루카이도 만드셨어요. 프레모베이나 반봉가 사성어 드라이 너프로 공중에 나는 새도를 만드셨어요. 프레모베이나 반봉가 박사 박사이 너프로 기절하다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프레모베이나 반봉가오의 몸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프레모베이나 반봉가오의 몸으로 아우이 땅뿍 엉덩어 프레모베이나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셨죠. 프레모베이나 반봉가 타 하나님의 사랑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프레모베이나 아우이 크바 브루띠은 껌낭돌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프레모베이나 브루띠은 프람냐 널 모두 작은 품 하나에 또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프레모베이나 브루띠은 추모 널 스마우 도이도이 때옥니어 간 사람에게 주신 지혜로 공중에 나는 새도를 하나하나 이름을 지으셨어요. 프레모베이나 브루띠은 프람냐 브루띠은 추모 널 박사박사의 모이크말 모이크말 넣은 프리미 때옥니어다. 돌도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투모,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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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 쌤, 다운다. 돌도 각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프레모베이나 브루띠은 추모 모이 모이 널 투모 모이 모이 때옥니어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몇 명이나 지을 수 있습니까? 박선지어, 따윤의 한 걸 끄니어, 벙카우, 추모어, 전부 다 모눅, 보눅, 반, 똥만 내야 봐. 아무나 모든 그 이름은 그 이름의 하나가 그리고 늘 한 명, 두 명이네야. 하나, 둘 년, 둘 년, 예외, 오랑욘, 송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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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 X analytical, 벙카우, 맥카우, 침, 송영, 송영, 송영. 또 하나가 지을 이름이 없어요. 봤었죠? 본가 워치, 몸봐, 문봐, 문봐, 문봐. 그런데 하나님이 지을 둘 사람은 지혜가 너무 많아서 보이는 것마다 다 다른 이름을 지었고 그런데 그 사람은 질을 지었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 だから 하나님께서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그것 다 먹으면 더 지울 것 같았어요. 먹으면 맛있게 돼서 그랬어요. 보기에는 얼마나 좋았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땅을 먹으려고 그런데 이 땅을 먹은 것이 누구 때문에 됐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땅 먹고 나서 죄를 지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죄를 지켜 만들었어요. 땅 쪽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두부 가지 USA 거짓말 1 부족함 예를 들이자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없을까요? 당신은 권장의 움직임iler 不到 나는 내가 어디 모두 넌 어디 나는 그 마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본인 위에 밖으로 지어버리고 탄수호 밟으러 밟으러 그 마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바사지 도인 위에 쫌 밖으로 또 탄수호 밟으러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너희들어고요 그냥 쫄 오바이 쫄 오바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쫄 오바이 너희들어고요 크게 쏙 쫄 오바이 클랑클랑 쫄 오바이 마귀에는 종들이 있어요 아래야 샀던 우리의 아우 귀신들이에요 그지어 마귀가 부린 천사들이 있어요 아이는 때보다 틀레야 아크로 귀신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꾸랑 쫄 오바이 쫄 오바이 널 원고 거짓말 보지 내 아우 보지니까 다투게 아이는 아우 주워 그니 요구를 했어요 아이는 쟤 미워 아이는 싸 또 왕단을 시켰어요 아이는 아우 생 아우 이바 보이네야 가난하게 나아 아이는 아우 도마끄러 보상에게 절하라 아이는 아우 도마끄러 널 노부네야 그 악한 그 악한 운들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알고 죽을가지 못하게 했어요 도니 빗년 아크로 짱본사오 널 모눅 쫀더우 모눅 도마끄러 타노루 지옥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고 하이는 아우 아우 어다우 이 친구 프리스쿨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이는 어다우 이 친구 아느냐 써라 또 프리스쿨이 이거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 있어요 너 그럼 내 말 그녀요 트하니 목디 몬덕목 쏙 르가이 처음 나온 친구 트하니 트포티모이 목디 목디 트포티모이 쏙 르가이 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 나온 친구들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 보바이라 내 감동봉 스룰라 냥 큰일난다 우리가 이런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다우이 엄보가로 다우이 엄보가로 여군요 또 단수 오반대 우리 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 그념 내 엄보가 다우이 엄보가 또 단수 오반대 미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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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말해요 너 크노프의 꿈 삐 미엔드 다 다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고 말해요 다 다 다 하나님께 재판 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다우이도 돌 쫌 넌 다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 가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어요 오늘 오늘 다우이처럼 다 써라 다 수업 도 도 도 도 도 도 대응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를 더 지는 것밖에 안 됐어요 아무리 해도 그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의 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셨어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예수님도 함께 힘들어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땅 하면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공밖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깨끗해지고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두셨어요. 우리가 착한 일에도 죄가 씻어지지 않았어요. 힘을 써도 죄가 씻어지지 않았어요. 돈을 들여도 죄가 씻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오늘 처음 나온 친구들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오늘 처음 나온 친구들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한번 따라서 할게요. 땅 그냥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냥 정지어 브리스리 나는 천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냥 삶은 그지어 어둠 미음과 내 힘으로는 천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또 탄수어 몸반 다우이 겁난 클루나잉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우이 겁난 클루나잉 또 몸반 대어 이제 예수님께서 엘라니 베프리스리 나의 죄를 위하여 성무라 공포와 로봇 흔영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냥 지어 다 브리스리 속골 롤러 저취감 성무라 크녕 이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엘라니 크녕 지어 브리스리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냥 지어 다 범보가 로봇 흔영 그념 도돌 싸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보가 로봇 흔영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지어 다 크노도 다수어 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보가 로봇 흔영 아우이 크라이 지어 예수 보트라 노이 푸야 예수 보트라 노이 푸야 거짓말한 것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냥 반도 두얼 엇도 오바 삐믄 지에꺼 업피 오바 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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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렛들로 또 용서받았습니다. 그냥 제 아크로 덜 어평 어평 어폐야 반도 두얼 엇도 오바 땅 거짓말한 것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냥 반도 두얼 엇도 오바 엇피 지에꺼 업피 오바 요바 요바 남의 모습을 몰래 훔친 것도 용서받 이몬 루이 로고 업피야 그지어 또 두얼 엇도 오바 다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바스지어 부모바 누구도 돌종종냐 너희 대법이다 그 벌은 저주라고 합니다. 니지어 하우다 본나사 저주는 질명으로 들어왔어요. 본나사 썸나잉 도이치어 증후 또 가난해졌어요. 하이는 클라지어 또 할거 하느님마다 안돼요. 정트 보호요. 어버이 클라암폭다에 토하 목만대가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마귀로 귀신이 있기 때문에 어버이 넌 크롬조 로고리거든요. 미엔 아략사탈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했는데 그 귀신이라는 말보다 악한 영이라고 했어요. 너그놈 미타 그지어 아략폭다에 그지어 비디언 아크로 그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거에요. 비디언 아크로 다닌다에 짱돈자오 넋돈자오 영큰형 예수님께 구원 받았는데 악한 영은 우리를 또 속여요. 영큰형 다오이 지어 프리스쿨이 도톨 루이 비바 꼰따 아략사탈 지제이꺼 뭐던끼 다울렴 믿는다고 믿는다고 천국가냐 박선지 지어 프리스쿨이 또 탄소 받게 믿는다고 니가 제 용서 받느냐 다오이 지어 프리스쿨이 도톨 루이 비바 반대 니가 천국 봤어 내가 커인 탄소화 니가 지옥 봤어 내가 커인 탄호도 보다 우리에게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오이쌍 사이 건비 니지 못더라도 이쁘야 그지요 영큰형 이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악한 영들 거짓말하는 영들 모여 함께 살고 싶어요 남몰 그녀 좀 누워도 아략사탈 지금 뭐이 그녀 돼 우리 안에 도둑같이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도둑같이 들어왔어 빈현 아크아 꾸우지어 쫄그놈 도이치어 짜오 쫄그놈 쫄그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내 악한 영들 그냥 밤도돌 프레스블이 너 그놈 쩘데 악한 영을 내 마음에 들어와주세요 한 사람 있어요 나 내 악한 영을 아략사탈 솜쩍 그놈 그냥 본임이 아략사탈 내 악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속여주세요 한 사람 있어요 내 악한 영을 디제이 다 아략사탈 솜쩍 그놈 그냥 돈이 내한 난 이리야 예수님은 내 마음에 와주세요 영접할 때 들어오시지만 온다에 프레스블이 베일라 이영봉 쫄그놈 로보 영접 내 소금 언 즈 악한 도둑같이 들어와요 온다에 아략사탈 쫄그놈 로보 영접 도이치어 짜오 도둑같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자 도이치어 쫄그놈 짜오 도이치어 쫄그놈 도둑같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요 헤런 도이치어 도이치어 짜오 짝 꼽는 로보 영접 도둑같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변화 해낸 쫄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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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꼽는 로보 영접 도둑같이 들어와서 내 생각에 불안한 두려운 생각을 주게 도이치어 짜오 쫄그놈 꼽는 로보 영접 아오 포 이 클라 무서운 생각 아오 끝 포 잘못 잖 질병 아오 즈음 너 큰 클라 로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이 악한 양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섯 지오프린 스크린 썰 아래 싹 너 크롬 조 로보 예수님 믿는 네가 이 악한 양에게 속아서 살고 싶어요 다운 에운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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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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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룸 룸 예수를 믿으면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데 믿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곰 벙 그냥 그냥 믿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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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믿는데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땅양을 그냥 벗봉지에 오프리스 그리 본다에 조금 보라 턴 룸 룸 룸 미에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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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어미에띠 네 미에띠 이때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안에 미움을 주고 욕심을 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안에 미움을 주고 욕심을 줬을까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념지 연이 있지 못하나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미워할 수 없잖아요 요크는 그지어 미지 못하나 이프레야 본다에서 그녀받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욕심될 수 없잖아요 요크는 그지어 미지 못하나 이프레야 본다에 요크는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프레스쿠리 미에너가 어떤 어떤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요크는 그지어 미지 못하나 너는 오빠한테 나 그 그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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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예수 믿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노래 도진의 빈연 악그러 좀 왜요 그냥 그 악한 영하고 함께 살고 싶어요 땅에 한 걸 좀 구워놓으면 빈연 악그러지 왜 그녀대 정 그럼 어떻게 도진이 형 들어가 그럼 그냥 쫓아내야지 그럼 들어가 번대 쫓아납시다 쪼 번대쪽 네 쫓아납시다 쪼 번대쪽 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쓰레수 일본들 도이니 다 믿는 자는 아우성지어 내 앞지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능성다인 거 엇까 엇자 도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우이 능 번대 반 다우이 능 번대 반 아레산따 다우이 펜닝 너이 프리스프리 새 방언을 말하고 능 토 반 피어사 너데이 반가에 뱀 능 사투어 뱀 뱀을 치고 울리고 아선지어 짝삭 부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낳지 않고 아선지어 퍽 트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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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바선지어 내 앞 손톱 손을 얹으면 바선지어 딱딱이 하트당 주어 이돌 내 앞지어 능 지어 믿는 사람은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지어 두고만 덤댄 아예 싹 탐 여러분 욕심을 버리기를 원하시죠 내 앞물건 좀 벗자올 좀 불안타는데 어떤 때는 사람을 저 사람을 한 번 죽이고 싶어 그런 생각들도 있잖아요 사나이 보니라 미은저 다 쩍 써놨고 미엔나 끓얼라 이런 마음 가질 때 마음이 편해요 좋아나 안 편해요 과선지어 도니 미은저 아크로 미엔저 수월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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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편하죠 수월루어 그 마음도 귀신이 주는 거잖아요 니 젖 못비나 그죠 우리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바선지어 반대 아랫사 땅 쟤 삐 저 사랑의 마음이 나와요 눈살 눈살 그죠 미은저 세그다이 성을 낳고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도진의 영큰형 어떠한 한참 기쁨이 있게 돼요 도진의 딸딸위에 링링 기도하고 싶어 좀 아찔 찬성하고 싶어 찬성하고 싶어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행정 트와이스 바이덜 브레아고 바이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도진의 브루디움 보들렬어 도니어 다 소위에 펜시어 저 도이니 그런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갈까 도진의 번덩 아랍사당 토이 야매 나 엘란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해야 됩니다. 엘라이트로가 다 했잖아요. 넌 또 박대한 거 크니. 하나님 앞에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습니다. 너 강목 프레오오이라 엄보가 토, 엄바와 또이, 또이 크니. 작은 죄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 죄도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엄보가 또이, 또 엄바떼, 니치 엄보가 또이 크니. 그 죄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잘 보이지 않는 죄, 그리고 보이는 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되어지면 바선지어, 또 또을, 우입비반, 강옥, 처찍암, 우입리수리. 죄로 말리야마, 온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되게 됩니다. 영크정, 또 또을, 쓰리피우, 쟤비, 또 또을, 반나싸, 우입리수리. 그래서 질병에서 골쳐줍니다. 도진의 빼루, 영크정, 또 또을, 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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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을, 붙여봤자. 귀신들린 사람이 골쳐줍니다. 하여운, 또 또을, 싹, 쟤비, 아래싸다. 두통도 골쳐줍니다. 눈또또를 붙여발, 침칼. 배아픈 것도 골쳐줍니다. 침구어, 눈또또를 붙여발만다. 어떤 사람은 다리 짧은 것도 길어지고 바선지역, 쯤모이, 클라이, 능, 스마크니아. 몸의 기형도 귀신이 붙잡고 있었던 몸의 기형도 고쳐줍니다. 머누프세프세인 바선지역, 쭤비카, 그지어, 다우이, 조합, 아래싸다. 바선지역, 반대, 아래싸다. 능도, 쫄프지어, 싹, 외만다해. 그런데 죄를 다 고백하지 않으면 바선지역, 롬또왕, 모유기표로의 어방, 악한 형이 얘는 내 친구야. 아래, 비뇨, 아크로, 이재타, 이지어, 롬또왕, 크냐. 바선지역, 롬또왕, 오빠또왕, 여기에는 죄를 회개하지 않아. 어꼬아, 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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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또왕디. 그래서 여기에는 나를 좋아해. 도치네, 오아, 쫄쫄쫄, 근지 아래싸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귀신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다우이, 롬또왕, 오빠라, 썰, 오빠또왕만 아래싸 땅, 어째도, 누워놓은 거컴스러버, 엉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귀신이 한테하기 때문에 또 그 죄를 지켜 만들어요. 바선지역, 오프라인서, 아래싸 땅, 쫄쫄, 근영, 도치네, 엉도, 투박, 워덩디, 도둑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다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 작은 것, 작은 것 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작은 죄나, 작은 죄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용서받으면 귀신이 있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선지역, 도토르, 사자, 다우이, 도톨로, 또우와, 다우여, 또우와, 아래사 땅, 구원오지, 오예, 그냥 만루원, 있어요, 없어요? 아래사 땅 구원오지, 오예, 그냥 만루원, 그러면은 귀신이 있을 자리가 우리 아래에 있을 자리가 없으면 이제는 쫓아내면, 쉽게 쫓아내면 그 전에 그는 저 어민 크민은 히데아로우 아랫사당 영푼형 번델 아랫사당 수월라우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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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고 다같이 일어나면서 졸라움대 오세요 일어나고 일어나서 함께 일어나서 같이 다 지어버리세요 아멘